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인물카드 김상욱 나와져 있습니다.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가의 단원 누굽니까? 가 의열단 되겠죠? 김원봉은 의열단 김구는 항인애국단이요.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 도착했고요. 그래서 일제 무력으로 저항했던 그 모습 기억해 주세요. 자 의열단이 갑자기 가게 하나를 제정하진 않겠죠? 가게 하나를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을 합니다. 잡지 한글을 가능하기도 하죠. 자 105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신민회 그죠? 신민회 기억해 주시고요. 자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썼던 그 글을 바탕으로 한 게 바로 의열단이더라. 자 그래서 의열단과 관련해서 누가 있어? 김상욱, 김익상, 나석주, 최재혁 등등이고요. 각각이 어디에 폭탄 던졌는지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. 자 비밀행정교육 연통제, 하면 친구 교통국 있죠? 이거 뭐예요? 다음은 임시정부 되겠고요.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했던 건 어떤 단체가 아니라 신문이죠? 대한매의 신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에 대한 것 물어보는 문제인데요. 의열단 하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회원들이 있었는지 얻어 던졌는지 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또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게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까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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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